디자인 가면 로고는 뚝 따야겠네? 뭐하냐? 광합성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또 어디 아파? 그거 있잖아 뭔가 등이 팔로 482번 쑤신 것 같은 그런 어제는 위를 송곳으로 10초에 한 번씩 찌르는 것 같다 어 그러니까 미팅이 이렇게 긴장돼? 미친 그런가? 어젯밤에 나 혼자 미팅 장소 찾느라 고생해서 그런데 니가 찾는다며 여기 어떠냐? 구려 제대로 봐봐 뭐야? 뭔 냄새? 냄새 좋지 않냐? 형이 이번에 항수 새로 샀더라고 오토클레이브 돌려야겠다 어? 구리다고 야 니 옷이 더 구려 내가 일주일 전에 미팅 있다고 했으면 성의를 보여야지 아 너 때문에 또 까이각이다 저번에 너 때문에 까았잖아 아 와 존팩포 그나저나 시가 너무 뜨는데 뭐하냐 우리 야 뭐야? 줘봐 바람 유전자? 지금 이 시국에 체결이 있겠다고? 할 거 없잖아 야 그럴 시간에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더 풀겠다 미친놈아 아유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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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빌린 책이야 병이다 병 야 골라도 딱 지 같은 걸 골라 오늘 무슨 과랑 미팅이야? 음 미대 디자인과 어? 디자인과면 로고는 또 까이겠네? 갑자기 왜 로고가 나와? 이번에 우리 까티 맞춰야 하는데 로고 새로 만들어야 한대 아 그 로그가 아니라 로고? 설마 미팅 자리에서 그런 거 부탁할 건 아니지? 친해지면? 아니 저기 지금 로고 디자인 미팅하러 가시는 거예요? 아우 진짜 너 오늘 만날 여자애들한테 어? 애니 아이디 너도 티내지 마라 넌 어떤 스타일 좋아? 음 나 예쁜 거 빼고 약간 토끼 닮은 여자? 토기? 빗살무늬 토기의 그 토기?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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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터레비 보고 싶다 너 토끼 키워? 아 미팅 청문은 네가 하는 거지? 계산하고 아우 진짜 내가 말했지 돈 계산은 경영학과가 잘하는 거고 우리 과랑은 상관이 없다니까? 암산은 암산일 뿐이라고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자 미친놈아 아 여튼 피터레비씨 뭐냐고 학교에 있어 학교에서 키운다고? 학교에서 다들 하나씩 키우지 않아? 실험실에서 미리 술집이나 가있자 어 그래 네 스타일? 역시비네 뭔가 우리랑 다르다 얘랑 나랑 어울릴 거 같지 않아? 너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알지 기댈값이 양인상황인지 음인상황인지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러니까 네가 수사하기 싫어가지고 극과 같다는 말이 있는 거야 넌 과하기 싫어서 거기 갔다고? 아 씨 또 패폭하네 이 새끼다 자동차 번호판 그만 보라니까 쓸데없이 왜 그런 걸 더 하고 곱하고 그러는 거냐? 아 병이야 병 너 여자애들 만나는데 숫자 보고 눈 돌아가고 그러지 마라 와 진짜 그래야겠다 병 나오면 서로 한 대씩 때려주자 오케이 오케이 여튼 빨리 가자 그레일린 봄이 된다 아 진짜 여자애들 어디래? 아 맞다 아 네 새끼 때문에 카톡 하는 거 깜빡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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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